뭔데? 아 뭐냐고! 아 이거 이거 이거였네 이거였네 거머리같은 악성코드 설치 막는 게임 아 이거 해야지 아웃 훅 익스프레스 자 메일이에요 아 내 컴퓨터 이 아래가 내 컴퓨터에요 지금 느낌 나게 이렇게 한거야 위에만 창모드로 개 힘들게 자 보겠습니다 컴퓨터 virtual aid 마일링그룹 가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내 컴퓨터에 광고 플러그인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이 플러그인 설치를 건너뛰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첨부파일은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친구들을 위해 20달러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열받는데 번역한 것도 톰에게 스페이스타임 뱅크의 귀하의 계좌 방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거래 금액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거래 후 잔액 다 떨어졌어 지불 계정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상한거 설치했다가 이렇게 된거 같아요 자 친애하는 톰씨 시간여행사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여행은 1999년 4월 1일입니다 왕복여행요금은 30만 달러입니다 지불하시면 저희가 왕복여행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이 터지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건가? 파일 편집 뭐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의뢰메일이 없나요? 아 이걸 다운받는거구나 잠깐만 받지마 아무거나 받지마 20달러의 보상 아 이거 30만 달러가 필요하니까 시간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은 광고가 나와서 2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한번 깔아볼까요? 자 도그하우스 월드 설치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오케이 경로 설치를 완료하면 마침을 클릭하세요 1 악성코드를 설치했습니다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악성코드 연계를 설치했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받아야될 도우미 사용안하고 도우미가 악성코드였어 이런거를 피해야된다는거야 광고 플러그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메일에 감사의 선물로 20달러 동봉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식에 도와달라는거 도와주면 돼요 여기 또 있네요 이것도 도와주실래요? 나는 이제 이런거 전문가인거야 요거 해결해줘서 돈을 벌어서 이거 30만 달러 모아가지고 시간여행 가는거에요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받아 동의하고요 아니요 아비나로 내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음 검사 안해야죠 취소하고 컴퓨터 취약점 수정 안수정하고요 내 맘대로 컴퓨터 못고치게 하죠 지금 유튜브를 사용해서 최신정보를 찾았어요 안찾아 그리고 헌드레드에서 방지하려면 사용하세요 설치되는거 방지해야되면 해야죠 그리고 요거 검사하지 않음 다음 다음 됐다 아 뭐야 두개 다 악성코드야? 다 빼야되나봐 이게 번역에 그지같애 됐나? 아 왜? 다운로드를 사용하세요 이거 만약에 다 했는데 두개가 깔렸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검사하지 않음 예 취소합니다 예 그쵸 요거죠 자 그지같네 진짜 오케이 자 해결했구요 자 이거 돈 받구요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집 견습생입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제 여동생과 아이들 그리고 제가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빵을 굽는 일을 주셨습니다 빵 굽는 법을 처음 배우는데 엉망이 될까 걱정이 돼서 온라인에서 빵 굽는 법을 가르쳐준 소프트웨어를 다운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포함되어 강제로 설치되어 상사의 컴퓨터가 막히고 폭발하게 됩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장발장을 도와줬는데 장발장은 사장님 컴퓨터에다가 이지랄을 해놓은거야 집에 왜냐면 컴퓨터가 없어서 번들 설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는거죠 막는 방법을 실시간 날씨 정보 필요없고 그니까 이거야 악성코드가 내가 원치않는 그런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야 컴퓨터 막 많이 느리게 하는거 툴바같은거 이런거 시스템 정크클리너 이런거 실력이 없죠 장난스러운 보라색달 필요없어 귀하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이거 몇더 계약은 동의해야지 넘어가고 지원을 한거야? 아 미친놈아 아 나 이거 나 이거 바꿔 이게 나 헬로 아이씨 사실 안나 감당돼 파워풀 퍼플문 아 파워풀이 아니잖아 플레이풀이잖아 벌써 여기서부터 막히는데 리얼타임 웨더 이거 빼야지 아 빼야잖아 당연히 이거 빼야되고 요건 가져가야되나 Your support is our driving force 아 개같네 아 뭐야 말해요 또 설치됐어 짜증나 한국말 자 번역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필요없어 자 이거 필요없고요 다음 아 좋아요를 하면 X를 눌러야돼 무심결에 좋아요를 눌렀어 귀하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이 세개가 깔린거야 이렇게 해야돼 미친놈아 아 개빡도네 진짜 좋아요가 은연중에 그냥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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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OK를 긍정으로 그냥 해버리는거지 미칭여행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 그치 이렇게지 자 내놔 100달러 아 나 이제 이해했다 시간여행을 가고 싶은게 아니고 시간여행 왕복을 했는데 여기 이미 1999년 4월 1일에 도착한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30만 달러를 벌어서 돌아가는거였어 시간여행 하려고 갔다가 돌아갈 때 써야되는데 해킹을 당한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1999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돈을 벌어서 30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돌아가야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스토리가 이해가 됐구요 저는 리동빈이고 강아지 한 마리를 기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았고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이 커뮤니티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때마다 귀찮은 번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짜증나고 무력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친구 강아지와 저는 감사합니다 강아지에 관련된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게 깔린다는 거죠 여기 뭐 체크하는게 나올수도 있어 나중에 다음 자 이거 검색이야 검색 벽지 시식 빼 아 불안하다 너무 쉬운데 이거 불안하다 오 다음 있어 불 꺼졌었는데 다음 누르니까 됐어 마취다 했으면 이거 다 됐을거야 꺼 꺼 꺼 꺼 아 그치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 그냥 나 모르고 누른건데 노안이라서 누른건데 아싸 미칠거 같아 도와줘 자 요거 노트 해결해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받아보세요 싫어 검색 다음 받아보세요 싫어요 마취다 아 뭐가 문제지 지우고 지우고 다음 마취다 마취다 부장님 아 좋아요 좋지 않아 다음이거나 마취다 해야돼 그러니까 얘네가 교묘하게 동의한 걸로 받아내야지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좋아요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아 그냥 마취다 아 미친놈아 지우고 지우고 검색 다음 취소 취소 이거 된거 아니야? 맞지다 아 왜 설치하냐고 취소 아 아 아 미친거 아니야? 라이트 버전 있었어 이거 무조건 누릴 수 있으면 다 눌러야겠다 꺼지시고 하 너무 열받아 이것도 고쳐줍니다 지원 사용? 안 사용? 동의 폰트 안 써 길잡이 안 써 오피스 취소 어 사용? 이걸 사용해야되나? 똑같은데 지원을 사용해볼까? 지원은 아니고 뭐 뭔데 아 뭐냐고 아 나 설치한거 없다고 아 근데 나 취소해봤는데 여기서 하는건가? 아 아까 중간에 멈추는게 문젠가? 아 좋아요 취소 여러분들은 봤어요? 뭐가 잠깐 나오나? 뭐가 X가 잠깐 나오나? 이건가? 늘리는건가? 저기 있잖아 아 뭔데 레터샵 맞고 레터샵 맞고 설치경로 맞고 소프트웨어 설치경로 선택 했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건가? 거기 근처에 간적이 없대 잠깐만 이런데인가 보다 막 이런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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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중간에 멈추면 취소하라고요? 아 몰래 설치하는거라서? 아닌데 이거 내가 허락 안하면 못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고 뭐 나가 그냥 이렇게 아 근데 아까 나가봤단 말이야 아 여기 뭐 체크하는게 또 있는거 같아 여기에 뭐 여기에 뭐 하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거 같은데 체크해제하는게 약관 밑에를 봐줘 무슨 약관 밑에를 보려는거야 아 아 나무를 봐 숲을 봐줘 민트색 아래를 봐 아 아 아 아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봐 이걸 아 아 뛰어난 관찰력에 놀랐대 지랄 이 작은 속임수가 영원히 개 지속될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자식아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이 악성 설치 프로그램은 모두 당신 자신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의 속임수는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평생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겨운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를 인터넷에 무자비하게 퍼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삼청사연합은 이미 당신을 표죽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내가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터피삼청사는 그래서 내가 병주고 약주고 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 분명 이 안에 뭔가 체크할게 있을텐데 봐봐 내 이 지랄 내 이 지랄 있을줄 알았어 하나? 해적천국 프리에이트 페이 광고가 마음에 드나요? 니가 속인 부당하 2등을 뱉어낼 시간이다 우리에게 삼천 달러를 주면 당신에게 평화를 줄 것입니다 광고 보면 되지 일단 이거부터 하자 동의 안해도 다음으로 할 수 있어 동의 안해도 다음으로 할 수 있어 동의 안해도 다음으로 할 수 있어 아 이게 아닌데 마취다리 누르면 안 되는데 3번 봐봐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 귀환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지원 서비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괜히 체크 없이 다음이 눌러질까 다음 누르고 좋아요 말고 X 누르세요 했어요 안 되잖아 아 난 사실 처음에 발견했는데 아 이거 몇 번을 알게 해 이게 이거 어떻게 알아 개 억지 진짜 이것도 깨야 되는데 오디세이 시드킹 움직이냐 이게 왜 재수없게 이렇게 하면 똑같아 아 내가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눈이 따가워요 아 아 아 아니 억가가 정도껏이어야지 그럼 아까 3번 제대로 읽으세요 한거 진짜 개 지랄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2번도 보시죠 이런 게임을 읽은게 말이 안돼 여기서 체크하는거만 있지 없는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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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였네 이거였네 아 이거였네 차라리 선택해 새로운 선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마 까지마 설치를 끝내려면 마침을 클릭하시죠 설치하기 싫어 마침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될걸? 아마 하나가 될거야 마치지 않으면 돼 설치 안 끝낼거야 그럼 끝까지 완성 못하지 아 이걸 클릭해 마침을 클릭하세요 이거를 클릭해 아니네 아니네 그럼 아예 닫아 설치를 아직 안 끝낼거면 마친다니까 X를 누르면은 분명히 다음 체크할게 나올거야 아아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그냥 이거는 되는건가 봐 그냥 이거 이거 하나 남아가지고 여기 설치되는건가 봐 아이씨 아닌데요? 아잇, 그래 맞아 너무 쉬.. 너무 간단한데 이거? 안돼 안돼! 아! 아! 처음 해야돼! 처음 해야돼! 처음 해야돼! 어 나왔다! 나 봤다! 개XX 이거! 너 딱 걸렸어! 너 날치기 통과하려고 했지? 아 그거 하나였어! 하나에 불과했어! 이 안에 다섯 개가 숨어있다는 거잖아! 컴퓨터 그림 왼쪽 상단! 여기 X가! 미카완스의 캐무 캐무자! touch 순ver zou cer 내 이름 터피에요. 당신이 악성코드 폭풍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당신에게 악성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서명한 이메일도 내가 보냈는 거며 광고 플러그임 시켰습니다. 그래 안내 스토리 맞잖아 이거 아니라고 그래 terminals 무조건 걸리는거잖아! 오디세우스 그거 안 되는 거를 계속 왜 잡고 있어 어쩐지 안 되지 당연히 아 내가 말했잖아 계속 근데 아니라고 이 악물가 아니라고 저도 악성코드에 걸렸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도 걸렸대 받을 건 받고 후지우 정신병 걸린 것처럼 계속 클릭하는 게 버릇이 됐어 아 벌써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뭔데? 뭐야? 실제 내 돈 날라갔어? 어어? 나와라! 나와라! 악성코드잖아 4개인가 있지 않았어요? 5개였나? 바깥에가 문제일 것 같은데 뒤에 막 숨겨놓고 이 지랄했을 것 같은데 절대 아래를 보지마 어어어어 어어? 뭐야 이거 얘 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마우스 휠 돌려봐 마우스 휠 돌려봐 이때는 마우스 휠이 없었어요 마우스 휠이 없었어요 내가 이 픽셀 있다고 했잖아 나도 봤어 근데 이게 안 됐을 뿐 다섯 개네 딱 다섯 개네 딱 매일 온 거 다 안 깼어요 이거 하나 있어요 아 여깄다 톰 이거 좀 먹어봐 있지 뭐야? 돈을 가지고 빠빠빠빠빠또 또또또또 오케이 동전 넣은 거 뭐 안 됐는데 아 유 슈어 유 원 투 투 컨티뉴 컨티뉴? 예스 예스 왜 큰얼봐 왼쪽 위에 빤스런 버튼 눌러주세요 아 뭐야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아시다 자 좀 지원 받았어요 아 빵집 전수증 장발장 사장님 컴퓨터에다가 악성코드 설치한 장발장 이제 좀 빵이 잘 돼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스파이크도 스파이크도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이거 하면서 버티면은 사람들이 뭐 보내주나? 진짜 기다려야 돼? 컴퓨터 시계를 바꾸라고요? 이거 바꾸라고? 오바 아니야? 수동으로 조정 2024년 아 이렇게 하라고? 와 돈 모았어요 일시 백천만 십만 삼십만원 모아줬어 크로미씨는 한 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연락했어 당신은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돈을 모두 돈한다 했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시간여행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즉 류동빈 다테 마사문에 이도 다카르 디비씨 가베 후지오 미스터빈 그리고 라이너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너 겠죠 너 우리는 당신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도와줘서 30만원을 줬어요 자 30만원을 모았기 때문에 이걸 내고 갑니다 디디기 디디기 디디 디디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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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디서 왔죠? 엄청 뒤에서 왔네 하긴 시간여행을 하려면 엄청 뒤에서 출발했겠지 당신은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었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취했습니다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됐어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 이제 톰의 이야기를 끝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게임의 저자입니다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것은 톰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미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 해적단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도 첨부했다 이제 톰은 1999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갑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행복해합니다 이 게임을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래 있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러드 디비씨 뭐야 디비씨가 작가였어 디비씨가 개입했었어 근데 하나도 깜짝 안놀라는 반전이에요 끝이야 이렇게? 자 이제 추천하는 사람 나와 오디세이 깨는 법 알려드립니다 진짜에요? 완전한 실패를 10번 하래 10번? 불길한데? 자 두번째 자 네번째 자 마지막 어 있다! 바뀌었어! 설마 처음부터? 근데 왜 10개야? 됐어! 돈은 안줘 답장도 안와 왜 10개지? 왜 굳이 10개지? 오디세이가 10년간의 이야기여서 10번이 왜 하고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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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